자 또 이어서 317페이지 보죠. 자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으로 면적 등 산정방법 옳은 거 읽게 되어있죠.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폐기물 보관함. 이 함자를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시설로 용어를 바꿨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폐기물 보관 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한다가 틀렸죠. 산입하지 않는다. 2번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의 정의실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옆면적에서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용적률 산정할 때 옆면적에는 지하층은 무조건 죄.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용 면적 죄. 피나 안전구역 면적 죄. 대피공간 면적 죄. 그랬죠.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3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으로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할 때에 건축으로 1층 전체에 필러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으로 높이는 필러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입한다 맞습니다. 1층 전부가 기동 박아서 필러티 구조로 되어있다면 건축으로 높이 계산할 때 그 1층 전부의 층고는 높이에서 빼줍니다. 4번 이 건축으로 층고, 층고 높이를 층고를 하는데 그 바닥 구조체 2층 바닥 구조체 2면까지죠. 그래서 아랫면이 틀렸죠. 윗면에서 2면. 5번 건축으로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으로 층수 본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건축으로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으로 박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층수와 다른 경우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으로 층수 본다. 그리고 건축으로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으로는 건축으로 높이를 지어서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거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는데요. 건축으로 바닥면제 산정이다. 방법. 틀린 게 그렇게 되어있죠. 바로 3번이 틀렸습니다. 이 공동태계 피로티 부분이 있다. 피로티 부분이 있다면 피로티 부분은 바닥면제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산입한다가 틀렸습니다. 남의는 맞고요. 넘어가서 보면 320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건폐가 용종이 되어오는 것. 1번 건폐를 뜻. 건폐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 이렇게 하는 거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이니까. 틀렸죠. 바닥면적을 지우시고 건축 면적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이 용종률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체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까 했죠. 지주 비율이 제한한다고. 3번. 건축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예한한 법률. 이 용도적별 건폐류와 용로체 단위는 국토의 계획 및 예한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종률 건폐를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 일반법. 그 법에 대비 건축법은 더 특별법적 이슬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의 규정을 통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폐 용종률의 용도적별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규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법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건축법은 국토개법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법적 이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 법적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용종률을 제하는 건축물별로 각각 추격한다. 틀렸어요. 건축물별로 각각 그 말을 쳐버리고 옆면적 합교로 규제 반영입니다. 그래야 하나의 대지 안에 이렇게 두 동이 들어서게 된다. 이상이 좋다. 이상도. 그때는 이 건축물의 옆면적, 이 건축물의 옆면적, 이걸 플러스해서 옆면적 합교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대지 안에 이렇게 두 동이 들어가면 옆면적 합교로서 용종률을 적용하지, 건축물별로 용종률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틀린 것이고요. 5번, 이 도시적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건축물 규진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야 돼요. 가능하다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데 분할되어지면 대지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이미 확보됐을 것이고, 잘못되면 건축물을 초과해서 건축면적이 법을 위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 때는 건축물 기준, 용종률 기준, 건축물 높이지 않은 기준,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안개 기준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건축법령상 일천용태인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종률이 얼마냐? 이 용종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죠? 용종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하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죠? 이때 용종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주, PP가 있다면 이건 제한다고 했죠?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입하면 돼요. 지금 용종률을 물어봤으니까 대지면적하고 연면적이 이하고 대입하면 되죠? 자, 대지면적이 천정부터네요. 그리고 이 연면적, 지하층은 제하고, 지상 구속력이 있다면 주차항은 제하고, 피난, 안정물, 대입하면 되죠? 나머지 각층 바단문제학교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계층이고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건축면적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단문제 480이다. 그리고 지하 2층 전부 주차장, 지하 1층 전부 일종 근생이다. 지하층은 무조건 용종률 산정시 연면적이 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제합니다. 그리고 지상 5계층은 전부 업무세다. 그래, 지상의 5계층이 다 업무세이면 바로 바단문제계층 482호 5계층이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연면적이 되겠죠? 지하층은 다 제하하니까요. 제할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지하층에 있는 것. 이런 것은 그 건축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연면적이 계산하고 이거 나오면 이걸로 나눠서 이거 나오면 되죠? 그래, 그건 계산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의 피나 이산. 이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바로 120m 이상 건축물인데 이것 중에 초고층 건축물도 있고 준초고층 건축물도 있죠? 거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인 것이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죠.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다. 그럼 이거 뭐예요? 준초고층일까요? 초고층일까요? 초고층이죠. 50m 이상이니까요. 63층은. 그 다음에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나 안전구역을 그것 다 딱 내모쳐요. 피나 안전구역을 그 말 했다가. 피나 안전구역을 설치를 꼭 하게 되는데 어디다 몇 개 만들어야 되냐? 30개 층마다 1개 수상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니은에는 30, 디귿은 1개 수 이렇게 되죠. 답은 4번. 여러분은 해설을 잘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자, 해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 뜻도 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나 안전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 층 이내에 피나 안전구역을 1개 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4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내지 설계 대상 건축물이죠. 그래, 층수는 2층 이상이거나 옆면적 200정도 이상이면 내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으로 된 목구려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옆면적 500정도 이상일 때 내지 설계 대상이기 때문에 3층 미만이면서 500정도 미만인 목구려 건축물은 내지 설계를 의무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것. 9척 10개에서 9척, 첨안 높이가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내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다 내지 설계해야 된다. 단독택하고 공동택. 단독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이 있죠. 건축법 명사에 또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주택, 기숙사인데 이런 것 다 주택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내지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걸 꼭 새겨두세요. 그리고 또 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냐는 그 지지되지 않냐 할 때 지지할 때 지지 옆에 가로 넣기를 없애버리세요. 오타가 들어왔으니까. 해설에 324페이지 8번의 해설. 지지되지 않냐 한 구조된 보호차장 등이 A벽 중심서부터 3미터 이상 도출된 건축물도 내지 설계 대상이고 9번도 읽어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문제 1번 보죠. 건축법령상 건축협정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싹 포함해서 전원이 합의하에 건축정을 체결할 수 있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전원이 합의해야 건축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던 것이고요. 2번 이 건축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국무에 걸쳐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그 대지가, 그 토지가 걸쳐있는 지역 중 가반이 속하는 지역의 인가권자한테 받으면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협정을 변경한다. 그것도는 변경인과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고가 틀렸습니다. 인가권자한테 신고한다. 틀렸고 변경인과를 받아야 돼요. 그때 변경인과를 받고자 할 때는 가반수의 통일은 안 돼요. 바로 전원합의로 바로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어요. 가반수가 아니라 전원, 신고가 아니라 인가받아야 됩니다. 4번 건축정을 폐지한다. 그러면 얼마의 동의서 받아야 인가권자한테 인가받느냐. 가반수입니다. 전원은 틀렸고요. 폐지는 가반수. 애초에 협정식을 할 때는 전원합의, 변경할 때도 바로 전원합의, 폐지할 때만 가반수. 그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관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번 문제가 나온대요. 이 건축법정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화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야 돼요. 그때 거기다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이겁니다. 명시할 사항이 아닌가. 1번 결합건축 대상 대지 용도적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의 자연인 경우 성명주소, 성명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일 때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에 대한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법인일 때는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갖다 내면 돼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4번, 5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3번을 보면 건축협정이다 틀린 거라고 되어있죠. 이건 반복해서 나오는데 1번이 틀렸죠. 건축으로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들 전원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야 되죠. 그래서 가반수가 틀렸습니다. 가반수의 동의 그 말을 줘버리고 전원합의로 건축정, 리모델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건축법령상 건축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는 것, 통합적용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안의 적용규정, 바로 통합적용할 수 있고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도 통합적용할 수 있고 지하층 설치 규정도 통합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부호설주차관 규정, 그 다음 건폐규정, 개인하수처리사 이런 것들을 통합적용할 수 있지만 계단 설치는 통합적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빠져야 되고 남은 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정으로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이 건축관계자, 건축관계자라는 것은 건축주, 그 다음에 바로 공사시공자, 또 공사감리자, 설계주, 설계자, 이네들을 건축관계자로 합니다. 그래,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또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꼭 암기해야 돼요. 바로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과 재정을 할 수 있는 관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암기하면 안 되는데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또 이렇게 건축관계자하고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또 건축관계자하고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전문, 인근 주민하고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하고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런 것만 여기에서 소관상으로 해서 조정과 제정을 했지 건축허가권자와의 분쟁은 여기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건축허가권자와 분쟁을 할 수 있으면 행정심판, 유언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또 때로는 행정본했다 행정소설을 제기해서 다툼을 해야 되지 이 유언에서 소관상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이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또 나올 가능성 희박하다 보는데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틀린 글이 되어있죠. 2번이 틀렸는데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유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하고 허가권자 하나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청인과 허가권자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도 와서 의견 한번 제시해봐라. 이에 관계다 참고인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인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령상 이행강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 건축법령에서 좀 중하게 엄격하게 벌을 가게 되는 위반 규정들이 있죠. 바로 가장 세게 벌을 가하는 것이 건축화 위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또 어떠한 것을 위반하면 또 체벌하냐. 더 세게 이행강정 같은 것을 부과하느냐. 용정률 규정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검폐 규정을 위반했다.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그래서 허용건신 이렇게 허용건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이건 100% 이건 90% 이건 80% 이건 70%니까. 그래서 허용건신 이렇게 외워 보십시오. 8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안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 바로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유용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학교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밤늦게까지 이렇게 알바들이 근무할 수 있는 소매점. 그 다음에 3번 다중생활설, 부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또 4번의 다중생활설. 근데 5번 다중주택은 하숙집이니까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야 범죄 예방기준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은 다가구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두택, 주택은 4가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2번 일종, 근생주, 일용품 판매소매점. 3번 다중생활설, 4번 다중생활설. 5번 동물원, 신문을 빼고 문화메, 지폐설. 연구소, 도서관, 지하구, 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이살수, 수련설, 오피텔. 이런 것들이 바로 범죄 예방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